편한남매.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박한 내용으로 돌아온 편한! 남매입니다! 무슨 소리야 진짜? 이전 무슨 날이죠? VALENTINE DAY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 대박! Japanese Echo는 왜 그렇게 많아요? 원래는 30만 원인데 VALENTINE 이벤트로 deixar 또 아んま 말도 안 돼. 신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립스틱 노노노 캔디 이거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환한 수박 향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? 음 맛있다 매운 수박 매운 수박 파인애플 맛이 나는 초콜릿 약간 한문이 쓰여있는데 어... 읽을 수 있을 수 있어요? 네 먹어보는 걸로 맛있다 맛있어요 아 이거 뭐지? 아 마시멜로 초코 퐁듀 퐁듀라는 거 알아요 퐁듀? 퐁듀 퐁듀 모르네 모르네 퐁듀 아니요 퐁듀 이건 퐁듀이에요 이렇게 쓱 하고 찍어먹는 거예요 퐁듀 이렇게 달달해 이게 퐁듀 이게 퐁듀 이게 퐁듀 자 그래서 아주 저처럼 예쁜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예쁜 초콜릿 과자 만들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남매 후우 편한남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예쁜 초콜릿 과자를 만들 거예요 예 예 달달해 퐁듀 음 맛있어 퐁듀 아 잠깐만 초콜릿을 왜 거기다 넣으려 그래 중탕 에휴 에휴 퐁듀 저 빵 한번 해볼까요 빵?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마들렌 스윙스 마들렌 마들렌이 나스야 어 약간 그런지 퐁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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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 돼 이게 퐁듀 원 앤 두 앤 원 앤 두 앤 트리 앤 포 앤 뭔지 알겠지? 퐁듀 파워 귀여워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? 이것이야말로 액기스다 허허 누나가 미안해 퐁 퐁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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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완성됐습니다 아우... 아 잠깐만 이거 닮았는데? 지택이 닮았는데? 지택이 아니에요? 머리 비듬 있는데요 지금? 어 똑같은데? 짠 음 근데 마음이 아픈 거 알아요? 얼굴을 이렇게 먹으니까 미안 마네레트가 부드러운데 초콜릿까지 들어가니까 달달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몬드 가루가 위에 이렇게 뿌려져 있으니까 식감이 좀 다양해서 뭔가 정성 정성이 들어간 맛 더 달달구리하다 근데 이게 먹다보니까 목이 좀 막히는데요? 우유? 너무 잘 어울린다 조금 많이 단 편인데요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아주 딱이네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 우유에 적셔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알죠? 너무 먹을 수 있어 맞아 맛있다 이거야 이거 완전 내 사이 아유 이거 키 크겠어요? 하지만 맛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 나도 좋아해 이런 정성이? 이런 과자를 준 너란 여자 좋아 너랑 결혼하겠어 나랑 결혼해줄래 알콩달콩 그냥 사서 주는 초콜릿은? NO NO 정성 가득한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싶다 오늘 저희처럼 정성 가득한 초코 과자를 선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먹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쪼하 주택이었습니다 편안한매 후우 평생을 함께 할래 하! 노래가 너무 이상한데? 나와 평생? 나와 평생? 잘 모르신 것 같은데? 편한 남매! 구독! 좋아요!